어? 이게 뭐지? 신기한 그림이네. 프랭크, 그게 뭐야? 포니, 여기에 신기한 그림이 있어. 이 색깔 돋보기로 보는 건가 봐. 그래? 그럼 난 빨간색 돋보기로 볼래. 난 파란색 돋보기로 볼래. 음, 싱크대와 식탁이 보여. 부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뭐라고? 나한테는 국자, 냄비처럼 부엌에서 쓰는 도구들이 보이는데. 어? 내가 빨간색 돋보기로 그림을 확인해 볼게. 어? 정말이네? 아까 파란색 돋보기로 볼 때는 부엌 배경만 보였는데. 빨간색 돋보기로 보니 부엌 도구가 보여. 정말 신기해, 프랭크! 왜 색깔 돋보기를 바꿀 때마다 다른 그림이 보일까? 안 빨간색 돋보기로 보도를 소개해 볼까? 그럼, 안녕! 그럼,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